국내 최초 사륜구동의 캠핑카라는 사실이 제일 첫 번째 특징이고요 복륜작업을 지금 추가되어 있어서 앞타이어하고 지금 뒷타이어 사이즈가 동일하면서 타이어가 복륜작업으로 인해서 더블로 도착 들어가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온 게 특징입니다 기존 캠핑카들 보면 타이어가 뒷타이어가 작고 상대적으로 바디 안쪽으로 많이 깊게 들어가 있는 상태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행 안전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차량 샤시에서부터 그걸 개선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특장화된 캠핑카용 전용 플랫폼을 만든 상태에서 독일 바디를 저희는 그대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독일에 지금 바디에 보시면 데스랩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데스랩스 사에 바디를 그대로 올리게 되어 있고요 이 바디는 카라반에 쓰는 카라반 바디를 저희가 독일 완제품으로 안에 있는 모든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수도, 전기, 가스 라인까지 완조립된 상태의 바디를 그대로 저희가 토킹해서 생산되는 모델이 저희 홈스벤 모델입니다 판넬 자체에 엠보 판넬, 알루미늄 판넬을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무게도 줄이지만 단연성도 독일 판넬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히타 난방을 채군 지고 있는 이 트루마 도이신 가스 히터 자체는 난방연량도 좋지만 이 도이신은 이 앞면에서만 히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블록 펜을 통해서 공조 시스템이 다 불어주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번째 토출구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닥터들이 있겠지만 지금 뒤쪽에 한번 열어서 보시면 카라반 모든 시트라든지 침대 쪽 벽면에 보면 이렇게 따뜻한 온기에 올라올 수 있는 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